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실지 모르니 요즘 젊은 친구들 지식은 오히려 더 많아 지식은 엄청 많아요 맞죠? 지식은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앞서 살아왔던 그 선배 세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은 몇 개 없다 더더군이와 그 지식을 필요한데 못 써먹는다 필요한데 써먹는 방법을 모른다 누가 가르쳐줘야만 그걸 써먹을 수 있다 왜냐 모든 교육을 수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내가 능력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적절 때 써먹기 위해서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니까 머리에 지식은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이걸 남한테 뭔가 가격이 준다거나 내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야 뭐냐 결국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때 그렇게 가르쳐준 지식 다 못 써먹잖아 사회 가면 아예 못 써먹는 경우도 허다하잖아 여러분들 굉장히 허다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 대학교 가가지고 취업했을 때 써먹을 수 있나요? 못 써먹어요 새로 다시 고쳐 써먹어야 돼 그냥 대학이라는 그 타이틀은 그냥 취업을 하기에는 통과을 할 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삼성 가서 써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 서울대 스카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일 더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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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 대학교 들어갔다는 것 뿐이지 그 회사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막연한 게 아까 그 누구지 코리아토르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 진짜 책임감 없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 능력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 능력이 책임감 책임감 내가 그거 맡으면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는 그 능력이에요 알바를 왜 하는 겁니까? 그냥 돈 벌려고? 급하니까? 아니죠 내가 뭔가 맡아가지고 그 소위거리라 했을 때 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내가 작게나마 어떤 어? 작게나마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 조금씩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엄마 부모님한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맡아서 책임감 했을 때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 이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내가 돈 필요한 거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돈 어? 돈만을 왜 벌기 위해서 맨목적으로 하는 거야? 어? 여러분들 예전에 아르바이트 처음 할 때 그런 느낌 좋지 않아요? 맨날 부모님한테 돈 벌어 쓰다가 내가 품돈이라도 벌어낸다는 그 그게 희열감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용도 못 받을 때 그 친구가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단지를 했었거든요 일이 존나 힘들었어 겨울에 막 영화식도 됐는데 포스터 같은 거 여러분 왜 길거리 같은 데 보면 왜 왜 할인 왜 특별 할인하면서 대문자 많은 거 아시죠? 그걸 제가 붙였거든요 200장을 그때 만부길이 쟀을 때 18,200씩 2만부씩 나왔어요 막 4시간씩 붙여가지고 테이프 막 그거 스카치 테이프에 뜯는 거 있죠 그거 대통시 버려가면서 썼는데 힘들긴 한데 뭐가 좋았냐 하면 부모님한테 받으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내가 벌었다는 거 자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은 거지 적은 거지 아직 궁금한 게 안 되는 나이잖아 포스터 이제 200장 다 붙이고 그때 한 3만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노동착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걸 떠나서 그냥 내가 아 좀 집에 좀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구나 아니면 아 내가 그래도 몸으로 떼울 수가 있구나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좋잖아 어? 그리고 중요한 게 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지금 대학교 친구들 아까 뭐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코리아 토론님이 대학교 알바하는 친구들이 알바생들이 뭐 뭐 이거 알바 알바하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라고 그러면 대학교 왜 나와 돌대가리 아니야? 아니 그렇게 쳐가지고 하면 어차피 자퇴서 내야 돼요 그럼 고절인데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처음부터 공무원 준비하던가 잘도 준비하겠다 그래 어? 잘도 준비하겠어요 정말 잘도 준비하겠다 어? 와 아니 난 존나 놀랬는 게 어? 존나 놀랬는 게 진짜 놀랬는 게 뭐냐면 아까 코리아 토론이 놀랬는 게 아니 알바하면서 알바한 지 얼마 안 돼가 보너스를 받는다는 자체가 나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 세상 돌아가는 거 알긴 아냐? 지금 시급 올라가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중소기업들은 시급을 다 시급을 다 어? 상해에다 녹여가지고 지금 상해역 없는 데가 수두룩 빼빼기인데 지금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무슨 모든 회사가 보너스 다 주는 걸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참 너무하네 아니 그거 누가 가르쳐주는 거야? 알바하면 보너스 받는 거라고 누가 가르쳐주는 거야? 최저시급의 주의성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너스라는 거는 보너스라는 거는 그거잖아 이미잖아 이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모든 직장이 보너스 다 주는 걸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어? 아니 그렇게 눈이 높아가지고 막상 나오면 어떡하려고 거기다가 직무급제 도입되면 직무급제 도입되면 일행 제일 많이 뽑죠 보너스 안 주냐고요? 이야 불판으로 얼굴 한 번 버프죠 그냥 씨 얼굴 찍혀버리게 이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알바하러 왔는데 알바 해놓고 고기씨 사장한테 우리 토론이 사장님한테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한테 보너스 안 주냐고 물어봐 일한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알바하면 보너스를 바라본 기억이 없죠 나 한 번도 없어 나도 알바 경험이 많은데 알바하면 그렇게 많은데 보너스 난 기억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최저시급도 못 받았었는데 저도 알바할 때 최저시급 거의 못 받았어요 저 예전에 대구에 릴쌍스라고 웨딩 뷔페 동천역 2번 추구가면 있거든요 동천유원장 있는데 거기 알바할 때 그때 어땠냐면 2004년에서 7년 사이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돈이 없잖아요 알바 편의점 릴쌍스라는 웨딩 예시장이 있어요 동천역에 거기 이제 주말만 되면 갔어요 주말만 되면 근데 일을 존나 힘들게 해요 근데 진짜 살 빠질 정도 힘들게 12시간 일하거든요 12시간 12시간 내내 일을 하는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35,000원 받았어요 35,000원 지금이면 한 10만원 넘게 줘야 되죠 그때 35,000원 받았다니까 그렇다고 일을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냐 별로 없어요 밥 먹을 때 약간 15분인가 20분 그냥 잠깐 먹고 그거 다 해요 하루 종일 서있고 하루 종일 서있고 맨날 손에 그 짬 냄새 손 다 베겨가지고 어? 그냥 우리 35,000원 받아도 대꾸도 안 했다니까 35,000원 받아도 이게 오 이거 우리 좀 좁게 봤는데 그런 얘기도 안 했다 일하면서 순진해가지고 바보같이 이야 진짜 심각하다 아니 자기들 시급이 높다는 생각은 안 하나 자기들 시급이 어? 자기들 시급이 높다고 생각 안 하네 어? 터물 없이 높다는 생각 안 해요 당연히 받는 거야 그게 야 해식 싫어해요 그 해식 시켜준다고 하면 돈으로 달라고 야 진짜 이기적이다 진짜 이기적이야 와 이기신이 끝판왕이네요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 뭐 하겠어 여러분들 뭐 하겠냐고 해식을 자기 돈으로 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직접 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는 건데 직원 생각해서 하는 건데 야 그걸 돈으로 할래 야 진짜 미치겠다 와 잘도 잘도 공무원 수행하겠다 공무원 들어가면 어떡하지 근데 그 친구들한테 어떡하죠 어떡하지 이 친구들아 이제 좀 있으면 직무급제 도입돼가지고 편한 직장 편한 자리는 이제 임금 보전이 안 될 텐데 어떡하지 어? 야 진짜 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 많네 진짜 개념이 없다 와 진짜 개념이 없네요 와 이거를 정말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수준이네 야 아니 토론님 앞으로도 이런 친구들 봐야 된다는 소리잖아 맞잖아요 토론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고깃집 사장님이니까 현재 진영이 있는 소리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계속 주구장창 봐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거죠 뭐냐면 요즘 애들 중에 개념이 바뀐 애들 찾기가 힘들다는 거지 맞잖아요 차라리 저런 애들이 그러니까 개념 바뀐 애들이 많은데 저런 애들이 극소소닥하면 아 뭐 쟤네들은 쟤네들은 뭐 원래 저런 또라이니까 뭐 뭐 저런 애들은 항상 착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토론님 얘기하시는 거지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다는 거잖아 이게 정말 충격이야 이거는 어? 정말 충격이에요 특히 여자알바 여대생일 거 아니야 야 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더 충격이네 진짜 와 나라가 병대로 간다 준거네 나라가 어? 그렇게 나와서 대학 나오면 뭐해 어? 물론 대학에서 대학 좋은 기업에서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야 토론이 일하시는 데가 대학가 아니에요? 대학가? 대학가 아닙니까? 대학가 쪽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굴때린다 굴때려 참 나 얘기하면서도 진짜 혈을 끌끗하네요 진짜 야 진짜 아 제가 근데 여러분도 오해의 맛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 오해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모든 천년이 저렇다는 건 아닌데 모든 천년이 다 저렇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여자알발생이 다 저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토론이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게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상당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토론인 사례가 극히 일부 사례면 아 뭐 쟤네들은 뭐 없다 생각하면 되니까 뭐 모든 애들이 다 저런 거 아니니까 저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토론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런 애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거 알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 자체가 참 야 너무 황당하네 저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그냥 사장 입장에서 안고 간다는 거 자체가 참 야 참 제가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만 마칠게요 패트폭력 영상 찍으려고 했으니까 어이 그 젊은 친구들 어? 우리 토론임이라는 젊은 친구들 어? 도대체 어? 알바하면서 보너스 바라는 건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한테 누가 가르쳐서 그거는 어? 야 TV에서 너희들 뭐 청년 수단 주니 어쩌저쩌고 하니 뭐 챙겨준다더니 그 얘기 들으면서 뭐 너희들이 뭐 된 거 같지 청년들이 뭐 미래인 거 같지 어?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거 너희들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표신받으려고 하는 거야 야 그리고 대학생은 이게 별거 아니거든 대학생은 대학교 나오는 순간 이제부터 전쟁이야 그때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어? 그때 어떻게 살아남으려 해 어? 이렇게 하면 뭐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 같냐 어?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반은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는데 말이 좋아서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이야 공무원 그래 어? 누가 공무원 뽑아준대 그리고 공무원 뽑아준던 한들 너희들이 원하는 데 될 거 같냐 어? 너희들이 원하는 데 될 거 같아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 망고 땡이니까 들어가면 일단 안 잘리니까 그거 믿고 그냥 가는 거야 과연 버틸 수 있을 거 같아 그런 멘탈로 어? 야 참 제발 내가 부탁인데 어? 사회에서 누구한테 패나 끼치지 마라 어? 그리고 좀 감사하면서 살아 감사하면서 어? 감사할 줄 몰라 당연한 거야 그냥 야 이렇게 최저위급 시급 받으면서 보너스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가 당연한 거야 어? 어설프게 씨 어설픈 거 배워가지고 참 어? 앞으로 사회정을 할 수 있나 없나 한 번 봅시다 그래 어? 난 절대 적응 못한다 그래 어? 제가 하나 부탁을 갖고 있는데 어? 나라 일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낙오자 되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 사비나 투기 만들어야 돼 어? 자꾸 도와주면 안 돼요 어? 도와주니까 이 꼴 나는 거야 그냥 어? 그냥 낙오자 만들어 봅시다 그냥 아휴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